거리미술, 스트리트아트는 미술관이란 실내를 벗어나서 야외에서 관객이랑 면대면으로 바로 만난다는 측면에서 반체제적인 창작행위이면서 전시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입장료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리미술은 남의 눈을 피해서 남의 건물에 낙서를 하고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해당되고 재물손괴죄도 해당되기 때문에 거리미술 자체가 불법이에요 현존하는 세계적인 거리미술가 두 명이 올여름 국내 미술관하고 극장가에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 거리미술가 셰퍼드 페어리의 행동하라라는 제목의 개인전이 11월 초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고요 영국 거리미술가 뱅크씨의 동명 타이틀 뱅크씨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8월 11일 개봉을 했죠 이 두 거리미술가에 대해서 제가 금주시사절에 리뷰를 썼고 그 리뷰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영화 뱅크씨에서는 거리미술을 두고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미술운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어리둥절한데 왜냐하면 미술사에서 최초의 미술이 동굴벽화나 벽화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미술이잖아요 일종의 꼭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거리미술, 스트리트아트의 중흥기가 1970년대 이후 영국 런던하고 미국 뉴욕의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의 힙합 문화랑 같이 성장했거든요 더구나 그때 활약했던 거리미술 가운데 일부가 현대미술계로 유입돼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스키아랑 키스에이딩 같은 경우가 바로 거리미술가 출신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거리미술이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미술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리미술이 21세기 이전하고 이후가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뱅크씨랑 셰퍼트 페어리가 활동했던 2000년대 이후의 미술이 2000년대 이전 미술하고 분명히 다르죠 일단 2000년도 이후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죠 그리고 유명인사가 개입돼서 음재의 영역에 있었던 거리미술을 양지로 끌어와서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셀럽의 후광을 잇고 거리미술가가 셀럽이 돼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 영미에서 형성된 거리미술 중후기의 특징은 뭐냐면 함부로 낙서하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굉장히 험준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낙서를 하고 온 거예요 그 낙서 행위를 태깅이라고 했습니다 태깅이 뭐냐면 낙서하는 사람의 자기 서명 실명이건 아니면 예명이건 그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작업을 했어 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행에 따른 인정욕구가 당시 20세기 중반 거리미술의 특징이었어요 20세기 중반 거리미술은 훨씬 더 사적인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거리미술은 훨씬 더 공적이에요 정치적 메시지 반전 메시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적인 메시지가 던지거든요 롯데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셰퍼드 페어리 전시장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상화가 놓인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형이 뭐냐면 2008년도 미국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선거 포스터였어요 물론 그 선거 포스터를 셰퍼드 페어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 포스터하고 여기 전시에 출품된 그림은 약간 다릅니다 모양이 당시 선거 포스터로 쓰였던 이미지는 오바마의 상반신 아래 희망을 뜻하는 호프가 딱 찍힌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결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죠 그래서 이 선거 포스터를 두고 어떤 미술평론가는 1차 대전 때 미군이 군 징집을 위해서 썼던 유명한 홍보 포스터 있죠 I want you라는 그런데 이거 이후 가장 효과적인 포스터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오바마 선거 포스터는 인쇄된 선거 포스터뿐만 아니라 SNS로 이 이미지 파일이 확산이 됐거든요 앞서 21세기 거리미술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인터넷 보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바마 대선 포스터의 성공을 분기점으로 해서 셰퍼드 페어리의 활동 영역도 크게 확정이 됩니다 셰퍼드 페어리가 친민주당 성향 거리미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예우가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팬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타임이랑 그 제호를 표지에서 지운 적이 창간 97년 이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0년도 미국 대선 때 발행한 제호에서 커버에 셰퍼드 페어리가 그린 두건을 두른 시위 여성 초상화를 두고 그 위에 타임을 지우고 투표하라는 걸 의미하는 보트를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타임 커브로서 썼던 그 이미지가 이번 전시에서 약간 일부 변형돼서 전시에 출품됐더라고요 전시를 보니까 셰퍼드 페어리의 제작에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에 널리 친숙하게 알려진 도상하고 인지도 높은 인물을 가져와서 아주 간결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거기에 구호를 결합시켜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를 반복하는 국내 아이돌 가수들의 후크송하고 되게 비슷한 공식이죠 그래서 중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밤말리, 마틴 루터킹, 앤디 월, 노암촌스키 같은 유명인사들이 셰퍼드 페어리 이미지 자주 등장하죠 두 번째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배합에 검정 윤곽선을 두르는 게 셰퍼드 페어리의 색채거든요 이 색채가 반복되면서 셰퍼드 페어리의 브랜드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셰퍼드 페어리의 대표 도상이 오베이거든요 이 작품의 원조가 뭐냐면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재학생 시절인 1989년도요 당시 유명 레슬러였던 앙데더 자이언트의 얼굴을 스티커랑 스텐실로 떠서 길거리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이거로 인해 셰퍼드 페어리가 유명해졌거든요 당시에 만들어진 이 포스터가 시상권 문제였던가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간결하게 변형해서 그 아래 오베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지금의 자기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당시 스티커의 원형을 최근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적용시킨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뱅크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뱅크실 8월 11일 개봉했는데 뱅크실은 보기 드물게 신원 미상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죠 뱅크실의 신원 미상상태가 이 사람한테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죠 뱅크실은 원래 유명했지만 2018년도 경매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게 뭐냐면 2018년도 영국 런던 소도비에서 이 사람의 2006년도 작품 풍선과 소녀가 낙찰되는 순간 작품 안에 몰래 숨겨둔 파쇄기가 리모콘에 의해서 조작이 돼서 낙찰과 동시에 파쇄가 되는 그 과정이 전세계에 송출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 2018년도 낙찰됐던 당시 파쇄된 그 순간 15억 원에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3년 후에 2021년도 또 다른 경매에서 같은 작업이 20배가 넘는 304억 원의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이거 좀 장난 같죠? 뱅크시는 2000년대 초반에 전세계에 있는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관객을 과장해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전시장 벽에 붙이고 나오는 걸로 유명했죠 하지만 뱅크시가 전세계적인 여론과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것도 셀럽의 영역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전에 브래드 피트나 안젤리나 졸리 같은 셀럽이 방문하면서 특히 유명해졌어요 또 거리 미술과 셰퍼트 페어리의 전시 그리고 뱅크시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는 결론은 성공의 역설인데요 감시에 눈을 피해서 불법의 창작의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셰퍼트 페어리랑 뱅크시가 제도권 내에서 대성공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율배반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반체제적인 메시지를 갖다 던졌고 예술 대중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체제 안에서 성공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셰퍼드 페어리의 전시장이나 뱅크시 영화가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서 뱅크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우리는 관람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즐기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또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도 또 상식이에요 셰퍼트 페어리나 뱅크시나 아마 활동 초기에 제도권에 입사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수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두 거리미술가 모두 미술 대중화라는 입장을 취했고 그런 입장에 현대미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이 호응을 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중력 수요가 높아졌고 이 사람들의 몸가수도 높아졌고 그리고 일약 거리미술계의 최고 스타가 된 건데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죠?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거주지에 정부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하니까 외부 자본이 유입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땅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원주민이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런 걸 성공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셰퍼트 페어리나 뱅크시의 성공 같은 경우는 성공의 역설에 해당되는 경우죠 본래 취지, 제도권 비판 정신을 지닌 하위 문화가 제도권 내에서 성공하는 이런 성공의 역설은 삶의 생태계에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삶의 생태계에서는 이런 성공의 역설에 특별한 사건조차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셰퍼드 페어리나 뱅크시가 자신들의 원래 취지, 반체제 취지를 끝까지 고집하느라고 자신들의 발언 기회, 바까말에서 인지도라든지 발표의장을 보장해주는 언론과 시장경제의 지원을 외면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브랜드로 각인된 정치적 올바륨에 대한 레토리크를 공식처럼 반복하면서 작업의 완성도는 더 높이면서 자기의 인지도나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이 같은 자기 타입도 괴상하지만 생태계 생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 미술 작가를 격려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 영화 뱅크시에서 나오더라고요 워딩이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현대미술이야